자 이제 페이지 350페이지 저당권 적중 예상 문제입니다. 1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역장이 없는 경우 저당권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일단 저당권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만약에 부합이 되거나 종물이라면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이든 따지지 않거든요. 따라서 기억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종물 저당권에게 미치고요. 2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된 것 부합물 저당권에게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종물이거나 부합물이다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자 디귿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저당권자는 과실수치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과실수치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고요. 압류 이후에 과실에 대해서 저당권에게 미치는 거고요. 압류 이전의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디귿번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참채권은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고요.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을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호 병은 X의 건물 Y를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치하여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죠. 자 일단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저당권 설정 당시. 따라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나대지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을에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병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지도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임차권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또 정 앞으로 병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러면 이 병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사용권인 임차권에도 미징으로 저당권자가 병에 대한 채권자인 정이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 임차권도 함께 지득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되면 이 토지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갑에 소유해야 되고요. 현재 병이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 이어야 하므로 2번 우리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정우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받아 그 대금을 만납하면 특별한 사진이 되면 병의 X에 대한 임차권도 무에게 이전이 되고요. 4번 정우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의뢰 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거든요. 같은 물건의 경우죠. 그런데 지금 정의 저당권은 건물에 설정되어 있고 의뢰 저당권은 토지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물건이 다른 거죠. 따라서 토지가 경매되더라도 건물에 대한 권리가 소멸될 리도 없고요. 건물이 경매된다고 해서 토지 저당권이 소멸될 리는 없겠죠. 5번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의뢰 그 매매 대금에 대해 물상 대입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데 물상 대입권이 행사 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토지가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 대입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13번입니다. 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고 일괄 경매권이 문제되겠죠. 물론 지문상 그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니까 일괄 경매할 수 있고 일괄 경매하더라도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까지 맞는데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만약에 저당물에 대한 침해로 담보가 부족해지면 담보물 보충 충무권을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담보물 보충 충무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규책사유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담보가 부족해졌더라도 저당권 설정자에게 아무런 규책사유가 없다면 담보물 보충 충무권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2번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도는 상당한 담보 지형을 충무할 수 있는데 저당권자의 이 권리는 저당물의 가액의 감소가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3번 금전 이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채권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물건을 충무권은 물건이 있는 사람만 충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는 과거의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유로 저당권에 대해서 말수해달라고 충무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돈을 갚았으니까 말수해달라는 계약상 충무권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맞는 지문이고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저당권의 회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 설정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수치한 과실 또는 수치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지만 X죠. 저당권의 회력은 과실에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에 미치려면 압류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압류가 있은 후에 수치한 과실에 대해서 저당권의 회력이 미치므로 5번은 X가 되네요. 4번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휘관은 다음 설명 중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하나요?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자 제3취득자는 경락을 받는 것이 경매이 되는 것이 가능하니까 1번 X고요. 또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2번도 X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제3취득자라고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3번은 X죠. 그 다음 5번. 제3취득자가 쫓겨나게 되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한 받는 것이 가능하니까 5번도 X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2번과 3번에 따라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했다면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것이니까 원래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른 것은 4번이에요. 5번 문제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런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인데 실제 갚아야 될 채무가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채무자는 얼마까지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채권 최고액인 5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 전액을 갚아야지만 채무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책임의 범위가 아니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질범. 근저당의 담벌 채권의 채권 최고액이란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X죠.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자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그 채권 최고액에는 원범뿐만 아니라 이자도 담보가 되고요. 또 지연배상금도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담보가 됩니다. 조심할 것은 실행비용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실행비용은 따로 계산해야 될 돈이지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 최고액에는 근저당의 지연손에 대한 배상 이거는 포함됩니다. 1년분에 하나지도 않고요. 실행비용이 포함된다. X.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것이죠. 7번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안한 다음 판례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1번과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기 아니라 경낙대금을 경낙인이 완납했을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3번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니까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답이 4.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기간 경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X입니다. 어떠한 경우는 아니겠죠.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고 5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죠. 8번. 공동저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한계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동시에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되고요. 이시에 배당하게 되면 그 경매된 부동산으로부터 전액을 담았거든요. 5번. 4번. 공동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일부만을 실행했어요. 이시에 배당이죠. 이시에 배당하면 전액을 담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의 존재 여와의 관계없이 언제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피담버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X고요. 이 4번 지문이 맞으려면 이시에 배당이 아니라 동시 배당이라고 해야지만 맞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이시에 배당을 하게 되면 전액을 공동저당권자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가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5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갑은 채권담보로 채무자 소유 X, Y 두 부동산 이외에 각각 1순위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X부동산의 의리, Y부동산의 병이 각각 후순위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갑의 저당권 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4번을 보시면 갑이 X부동산을 면저 경매했어요. 이시배당이죠. 그 매각대금 전액으로부터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고요. 이로써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다시 Y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받을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5번, 위, 4의 경우 을은 동시 배당하였다면 갑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Y부동산의 매각대음으로 병담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병보다 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인 을은 갑의 권리를 대의행사잖아요. 따라서 갑의 Y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의행사하기 때문에 갑은 1순위잖아요. 따라서 대의하게 되면 병보다 선순위로서 우선변제받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인 거죠. 10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을 처형하면서 자신의 ABC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부동산을 경매에 동시에 배당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한 각 부동산의 경매 대금이 9천만원, 6천만원, 3천만원 있다. 을이 B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생각해 보시면 빨리 계산을 이렇게 되겠죠. 을이 갑에게 지금 빌려준 돈이 얼마입니까? 1억 5천만원이고 ABC부동산의 공동저당이 설정됐고 동시 배당을 하게 되는데 A는 얼마입니까? 9천만원, B는 얼마입니까? 6천만원, C는 얼마입니까? 3천만원이죠. 동시에 배당을 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 원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되고요.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더해서 밑에 까면 되는 거죠. 9 더하기 6 더하기 3 하면 18이죠. 그래서 깔면 18분의 6이잖아요.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그러면 1억 5천의 3분의 1을 B에서 받게 되니까 을이 B에서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죠? 5천만원이고 답은 먼저 3번이 됩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죠.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이 답이죠. 저당권, 담보물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물상대의권은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당 목적물이 매매가 되더라도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으므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번, 저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대금 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의는 인정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이 답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당권 같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물권이 존속하기 위해서 유지가 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권은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는 거죠.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1번,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저당권의 효리가 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3번이 답이죠.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므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고요. 5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의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나대지라는 점이 특징이 있네요. 1번, 을이 X토지의 건물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이 지상권을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담보 지상권도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 지상권은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X토지 2번 저당권제는 A가 갑의 채무로 일부를 변제한 경우 A는 의뢰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 대위라고 해서 대위 행사할 수가 있고요. 3번, 을의 채권이 일부가 무효예요. 자, 불가분성이죠. 전액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과 같은 담보는 목적물 전부의 효과가 미치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무효면 아직도 갚을 돈이 있다는 얘기고 값은 유효한, 유효인 부분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이 되면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됩니다. 조심할 것은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저당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라면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4번, 저당권 설정 후에 X토지 임차인 B가 그 지상의 Y건물을 신축하고 값이 이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값, 저당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잖아요. 이때 일괄 경매 가능하잖아요. 따라서는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은 X죠. 왜냐하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합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줄을 하지 못한다. X. 2번,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물상대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치변형물이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압류가 됐다면 물상대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제3자가 저당 목줄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지득자고 변자고 저당권 소모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하여 발생한 이전하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7번입니다. 자, 근저당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기재되어야 될 사항은 채권 최고액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정해지고 채권 최고액이 등기돼야 근저당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1번,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정하여 등기하여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채권 최고액의 이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새롭게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지만 확정 전에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이나 시험배상금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기 때문에 3번은 먼저 X가 되고요. 4번, 계속적 거래 관계가 지속 중이라면 일부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실제 갚아야 될 돈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이나 재산 지득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5번도 X가 됩니다. 8번입니다. 갑은 X 토지와 그 지상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 건물을에게 매두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주었다. 그 병은 을의 채권자 신청한 강제 경매에 의해 Y 건물의 소유권을 지득하였다. 을과 병의 각 소유권 지득해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 가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20년, 그러니까 20년 문제죠. 9번도 20년이고 오른쪽 보시면 20년이에요. 그래서 20년, 작년에 세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 푸시고 마지막에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붙잡고 느려지게 되면 뒤에 문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쉬운 데도 불구하고 못 푸는 경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당권 부분은 다 푸시고 마지막에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땅도 갑의 꽃이고 건물도 갑의 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땅은 여전히 갑의 꽃이지만 건물은 을의 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습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의 건물에 대해서 뭐가 들냐? 아,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의뢰 채권 신청한 강제 경매에서 Y 건물의 소유권을 누가 해요? 병이 취득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저당권 여력이 어디에 비칩니까?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치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은, 병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무엇까지 지상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병은 등기 없이 갑에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검이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3번 병은 Y 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 사용권인가. 4번 갑은 법정 지상권에 관한 지로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의리나 병의 2년 이상 지로 지급체를 유효하고 지상권 섬유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권을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로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법원에 결정이 없다면 지로를 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만일 병이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 건물만 정액에 영돼 있어요. 그럼 정은 아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정은 갑에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물상 보증인은 수탁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재무자에게 사정 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수탁 보증인은 뭐예요? 부탁을 받아서 보증을 쓴 사람. 우리가 흔히 보증을 쓴 사람을 말하고요. 물상 보증인은 제3자의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에다가 담보를 설정해 준 사람을 말하거든요. 차이점은 둘 다 남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수거나 담보를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수탁 보증인은 미리 사전에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물상 보증인에게는 사전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작년에 또 특이하게도 뭐가 나왔냐면 공동저당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공동저당의 경우에 자고 보면 동시에 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돼요. 다만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동시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에게 결정된다는 민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무자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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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소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는데 채무자 소유물인 X 부동산이 얼마가 나왔죠? 6천만 원 그러면 갑이 받아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을 전액 다 받게 되는 거죠. 부족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상 보증인 소유물인 Y 부동산에서는 0원 받을 돈이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자 및 경매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갑이 Y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물건법 끝났고 이제 채권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채권법 총론이 나오는데 이 채권법 총론은 항상 딜레모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채권법 총론을 에 대해서는 적중 예산 문제는 빠짐없이 대부분을 다 수록했어요. 다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렇지만 최근 기출문제 보시다시피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요. 다시 말하면 공부해야 될 양은 대단히 많지만 나오는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채권법 총론은 공부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시간 투자에서 얻는 게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적중 예산 문제도 다음 강의에서는 채권법 강론으로 갑니다. 채권법 강론으로 가서 다 푼 후에 마지막에 채권법 총론에 관한 최근 기출문제만 풀어드릴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는 채권법 강론으로 간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채권법 강론으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채권법 강론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감사합니다.